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 1단계 Unit 4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어 말하기를 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시면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Unit 4 She is my mother 그녀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먼저 새로운 단어를 익힙시다. Let's practice words. 선생님 teacher 요리사 cook 간호사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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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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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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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배우 actor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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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 셀지 클럭 셀지 클럭 셀지 클럭 셀지 클럭 사무원 택시 운전사 공장 노동자 가수 경찰관 police officer 소방관 fire fighter 사업가 business man 나의 어머니 my mother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my sister 나의 아기 my baby my baby 나의 할머니 my grandma my grandma 나의 할아버지 my grandpa my grandpa my grandpa my grandpa 나의 아노를 읽히셨다면 문장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선생님 입니다. 그녀는 she 선생님 a teacher 입니다. is 문장을 만들 때 주어하고 동사는 붙어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she is 그녀는 입니다. 뭐일까요? a teacher 선생님 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그녀일 때는 she지만 he 남자일 때는 he 로 하시면 됩니다. 그는 선생님 입니다 할 때는 he is a teacher 가 되겠죠.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하면 됩니다. 여자일 때는 she 남자일 때는 he 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는 요리사이다 he is a cook 잘하셨고요. 그는 판매원이다. he is a sales clerk 잘하셨습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다음 거 계속 그녀는 간호사이다. she is a nurse 그녀는 가수이다. she is a singer she is a singer 그는 의사이다.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그는 경찰관이다. he is a police officer he is a police officer he is a police officer he is a taxi driver 그는 공장노동자이다. He is a factory worker. 그는 배우이다. He is an actor. 모음인 아의 이용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언이 온 겁니다. 그녀는 사무원이다. She is an office worker. 그는 소방관이다. 그녀는 학생이다. 그녀는 학생이다. 그녀는 사업가이다. He is a businessman. 그녀는 커피점 점원이다. 질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누굴 때, 궁금할 때 이 의문서 후를 사용하시면 돼요. 입니까? 입니다는 이즈잖아요. 입니까니까 의문 부어랑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그녀에 해당되는 주어와 동사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녀는 뭐뭐 심미다죠? she is는. 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she와 is의 자리, 즉 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is she? 읽을 때는 is she? 끝으로 올리고요. 의문부어 붙이면 됩니다. 입니까 그녀는? 자, 여기서 누구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의문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옵니다. 자, 그래서 who is she? 그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할 때는 she 대신에 he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자일 때는 she, 남자일 때는 he를 넣습니다. 자, who is he? 하면 그는 누구입니까?가 되겠죠. 자, 그녀는 누구입니까?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답변해보세요. who is she? she's my mother.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해보세요. who is he? he's my father. who is she?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번엔 해주세요. 누구냐고 물어봐주세요. 시작!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she's my sister. she's my baby. 부정문 배우기. 자, 우리 전에 부정문을 배웠었을 때 무엇을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고 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뭘 써서 나타냈는지? 자, 그녀는 쉬고요. 선생님은 a teacher.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a teacher. 입니다는 is예요. 아닙니다는 네, 그렇습니다. 부정어인 뭐뭇이 아닌의 뜻을 가진 not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선생님이 선생님입니다를 배웠었는데 선생님이 아닙니다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선생님이다 할 때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할 때 she is 주어하고 동사하고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she is 다음에 not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she is not a teacher. she is not a teacher. she is not a teacher.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바리스타가 아니다. she is not a barista. she is not a barista. 그는 의사가 아니다. he is not a doctor. 그는 소방관이 아니다. he is not a firefighter.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she is not a student. 그는 요리사가 아니다. he is not a cook. he is not a cook. 그는 배우가 아니다. 그는 배우가 아니다. he is not an actor. 그녀는 나의 아기가 아니다. she is not my baby. 그는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he is not my grandpa. she is not my mother. 그는 경찰관이 아니다. he is not a police officer. he is not a police officer.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녀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나의 자매가 아니다 She's not my sister 그는 판매원이 아니다 He's not a sales clerk 그는 사업가가 아니다 He's not a businessman 그녀는 사무원이 아니다 She's not an officer worker 그녀는 나의 할머니가 아니다 She's not my grandma 그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다 He's not a factory worker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소리내어 말하기가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매일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영어 말하기 유니포를 마칩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기를ich 3개의 꾸준함과 성실함과 성실함을